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해볼 것은 아란히 되겠습니다 음.. 힘이 더 좋대요? 비교 한번 해볼까? 87.. 8.. 2875216 2875216 2875216 2875.. 스펙업 해드렸습니다 하하하하 힘이 더 좋대 공격력보다 스펙업 해드렸죠? 방송은 지금 한지 15.. 16시간 정도 돼가는 것 같아요 스펙업 해드렸고 어.. 꽤 꿀팁이죠? 스탯도 올라갔죠? 보조.. 뭐야.. 혼장이 없구나 메용 쓰면 좀 더 올라가는구나 메용 어딨어 1.86.. 1.86.. 하아.. 95.. 95.. 힘작.. 15.. 15.. 야.. AD20이요? 이야.. 잘올랐네 작이 다.. 주문작이구나 19.. 공격이요.. 힘 0.. 공격력 1이.. 3.. 3 오른거죠? 힘 3의 공격력 3.. 힘 0의 공격력 3.. 100초.. 타일.. 영성.. 쇼 16.. 보보덱.. 00.. 0.. 보보덱은 좀.. 110급 퍼스미션.. 320.. 야.. 멱커 좋다잉 AD2줄까지 돼 05의.. 힘은 모르겠어 레디 좋네 72초.. 18성? 자기.. 50.. 50.. 50.. 6.. 57.. 57.. 57.. 5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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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말랩이요. 나로우, 쉐도우, 바이커, 전호. 56.. 5.. 5.. 5.. 5.. 5.. 5.. 5.. 5.. 12 15파 방방 인트? 유니온도 많이 키워야겠다 유니온이 되게 없는 것 같은데 아 다른 캐릭이 넘어가 있구나 뭔가 이상하더라 일단 결론적으로 그죠? 움직여야 될 거 이것도 내 거랑 똑같다 내 섀도우도 주운 작대 있거든 하아 진짜 꼴 뵈기 싫은데 하하하하 이것도 꼴 뵈기 싫네 이거는 링크 가져오면 방부터 올라갈 거예요 다 올라갈 건데 결론은 하하 이런 거는 보조는 0순위겠다 보조 0순위 일단은 기다려봐 이거는 기다리고 타일 벨트 벨트는 바꿔야겠다 보조 0순위 보조는 나중에 생각하고 무기는 나중에 바꾼다고 생각하고 보조를 돌려야 무기가 나올 것 같은데 아 모르겠다 이거는 두 개가 쌍도마차로 일단은 쓰든가 아잇 그렇다 치고 이것도 그냥 써야지 뭐 이것도 그냥 써야지 뭐 그렇고 이거요 발레온 퀘스트 깨면은 마지막에 그 뭐지 2피에야한테 2피야 10개 아무거나 갖다주면은 받을 수 있어 네이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일단 보조 들고 와야겠는데 보조가 0이고 그 다음에 벨트 아 근데 나머지는 어쩔 수 없어 유니클 올리든가 해야 될 것 같아 여기 그 다음에는 큐브 맞는 것 같아 그 다음에는 새로 아예 좋은 걸 사오든가 팔아가지고 아니면은 올리는 수밖에 없죠 모자는 전 좀 바꿨을 것 같아 아무래도 아무리 18성이 더 좋긴 한데 자극이 좀 그렇긴 하죠 이거는 비슷하니까 이 정도 그 다음부턴 큐브 순봐야될 거는 이거는 레전 갈 거면은 새로 사고 궁금한 사항 궁금하신 분 있.. 궁금하신 점 있습니까 지금은 따로 신청 받고 있지 않습니다 궁금하신 점 하트는 교불이라 같이 가야돼 하트는 교불이라 나중에 생각해봐 이거 40-40 덱이잖아 40-30 공급법보다 안 좋은 건 사실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건 선택이라고 얘기했죠 박모가 너무 많아 근데 보조를 바꿀 것 같은데 근데 교불이라가지고 무기가 문제지 또 일단 방문 들고 오면 안 돼요 그건 확실히 방문 안 돼 그럼 내가 먼저 순서라도 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해 일단 기본은 맞추자 이거는 고민해보고 그냥 쓸 거면은 내비두고 나중에 유니크 올릴 거면 그때 사든가 이게 맞는 거 같애 궁금하신 점? 거의 기본 베이스가 이거 같은데 그 다음에 큐브즈 아니면 새로 레전덜 이런 거 사든가 전체적인 거 괜찮아요 다 괜찮아 이렇게 맞추면은 맞추고 링크 키우고 이것저것 하면 이만때 뚫을 것 같은데 심벌도 안 했잖아 베이스가 다 맞춰져 있어갖고 유니온하고 링크만 다 하면은 루시드까지는 무난할 거예요 무난하게 루시드까지 들어갈 것 같네요 궁금하신 점? 루시드까지 아주 무난하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 다 왔어 카벨이요 카벨 충분히 작업을 스펙인데 아 아 근데 데리고 나면 안 된다 됐나요? 궁금한 점 라스트로 안 돼 잡으러 가면 안 돼 자러 가야 돼 흠 끝! 이거는 쉽게 잡는 스펙이야 아 나 R은 한번도 안 해봤는데 아 그래요 아니 근데 링크는 링크 왜 나 안 주는데 ㅋㅋ 나 왜 링크 안 주냐 링크는 옮길 수 있게 해줘야되는거 아니야? 링크도 안 주냐 어떻게 링크도 다 키워야되네 에이 제가 써야되는 스킬이요 그것만 알려줘 보세요 내가 뭐해야되는지만 무슨 키하고 무슨 키만 누르면 됩니까? 키만 알려주세요 아니 팻도 버프가 없는데? 팻 어딨어? 버프 창은 뭔데? 눌러야 되는 키 뭐예요? 뭐 눌러야 되는데? 잡을 때 그것만 알려주세요 아 C하고 V고다 내가 이거 잡을 때 써야 되는 키 뭐예요? 시프트 A 킷 세팅 좀 바꾸자 AS 불편한데? 됐어 뭐요 오빠? 오케이 쉽지 않나요? 아 이거 얼리는거지 아니 왜 이 카벨을 왜? 어 뭐야? 어 죽었는데? 아! 아 눌러야되는거 5번 6번? 천천히 깨자 어우 새끼가 헷갈려 죽겠네 예스디 예스디 오우야 죽을 뻔했다 오우야 죽을 뻔했다 데밀지에 너무 충분한거 같은데 그냥 합시다 대충해도 끼겠지 아 죽었다 와 두개 걸렸네 못 끼겠는데? 흐흫 스윙이 뭔데요 스윙이 뭔데요 스윙이 뭔데요 스윙이 뭔데요 스윙이 뭔데요 스윙이 제가 뭐 넣어야 됩니까 또 죽었는데? 아 다시 한번만 합시다 아 미안합니다 한 번에 깨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공격 누르라고 오케이씨 오케이 준비 끝났습니다 스윙이 뭔데요 장난 안 치겠습니다 한 번에 갑니다 노드엣스 클리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윙이 뭔데요 이제 정신의 오케이 이번에 못 깨면 도망가겠습니다 아 죽었다 미안합니다 하하하하하하 아 또 죽었다 아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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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펫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 제가 유지해야 되는 게 뭐예요 도대체 이걸 해야 된다고? 아 너무 멀리 왔어 아 너무 멀리 왔어 아 오케이 등장시켜 등장시켜야 돼 흐흐흐 아 조금씩 움직여야 되는데 너무 많이 움직인다 아 습관적으로 일반 공격력을 섞어야 돼요 한 대만 때리면 돼요? 아님 세대 때려야 되나? 어우야 아 아 아 이거 법허 쓰는 게 너무 힘든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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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말이 되냐 왜 뒤로 밀려놨다가 앞으로 갔어? 와 이건 뭐야 왜 뒤로 밀려놨다가 앞으로 갔느냐? 버그 전망게임이네 깰 것 같은데? 뭐 깰려나? 힘들어 보겠습니까? 힘들겠지? 아, 스케이트 타는 거 다 기억났습니다. 기억났어, 기억났어. 오, 야. 안 돼, 가지마. 어휴, 죽을 뻔했네. 아, 뒤졌다. 아, 살았다. 뺄 수 있겠지? 아, 이거 좀 오면 안 되나? 아, 팩 물력 없다고? 아, 진짜? 그럼 물력도 써 있어야 되네. 아, 이거 위험한데? 아, 죽었다. 아, 그럴 것 같더라. 어떡하냐? 아, 이거 팻 물력을 해놔야 되는구나. 물약 세팅 안 해가지고 위기를 맞았네. 네. 야, 잘했다, 잘했다. 잘했어. 반피나 깠다고. 한 번만 더 해봐도 됩니까? 마지막 도전. 아, 이거 할 때 아닌데. 아, 이거. 이거 시켜가지고. 마지막, 라스트 도전 한 번만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실패한다면은, 칼같이 사라질 것입니다. 끝. 아니, 링크는 옮겨주고 시작해야지. 아, 나 이후 알았어요. 아. 이게 안 움직이더라고. 오케이, 됐습니다. 깼습니다. 어, 깼어, 깼어. 짐작이 와. 깼어. 세대씩만 때리면 깨겠지. 요건 아닌가? 오, 야야야야야. 흐흐흐. 오케이, 두대씩만 때려. 그럼 깨겠지. 노데스로 간다. 기다리고 있어. 흑술첩 한 번만 쓰지. 오케이, 나와있어. 나와, 나와. 오케이. 좋았어. 세대 때렸어. 오, 야. 위협했다. 위협했어. 아, 너무, 너무 구석탱인데? 일로, 일로 와보세요, 여러분. 오케이. 오, 야. 아. 어이구, 어이구. 어, 뭐야 이거. 바로 나와. 난 화면 방금 봤는데. 왜. 어딨어, 예, 오, 오 interval. 망할 게임. 솔직히 이거 보고 아닙니까, 인간hov언 blo-서. 난 방금 봤는데, 왜 바로 나오네. 우리? 뒤..! 뒤존나요? 아.. 살아있군요 아 너무 빨랐어 너무 빨랐어 위험위험하다 아더레 난리 någon brewer 오케 나이스 잘 미뤘쓰 좋았쓰 깬 것 같다 어 여유롭네 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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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 뭐 해달라고 하지마십시오 저 지금 바쁩니다 아 왜 안나와 각각이 와야되냐고 아 이거 덕페이지 어떡하냐 물량없어가지고 아니 이거 쿨이 너무 짧은데 어떻게 유지를 합니까던데 유지하고 싶어도 너무 짧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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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케 아이스 에이지 오케이 아이스 에이지 한번 써주고 아 좀만 빼자 뺄고 가자 일로와 일로 오오오오오오오.. 아 왜 자꾸 오른쪽으로 가냐 미쳐버리겠네 쎅쎅쎅쎅쎅쎅쎅쎅 유지해주고 왼쪽으로 좀 가고싶다 아이고 왜 하필 이 타이밍이 아 이거 물약 계속 먹어줘야돼 자동물약 아니야? 아 먹어주네 누가 물약석정 해야된다고 그래가지고 아 앞으로 갈거 죽을까봐 뒤로 쨌는데 괜히 뒤로 짰대 어 야아 이건 좀 이건 좀 아니였던거 같애 쓰읍 이건 좀 아니였던거 같애 상태보고해 어떤상황이야 지금 아 이거 빼자 천천히야 천천히 안죽는게 중요하다 죽었어 죽었어 잘했어 잘했어 괜찮아 괜찮아 상정심을 잃었어 가면 죽을거같은데 아 덕페이지구나 어 어 어 야야야야 야야 오케이 힝 아 이거 빼야되겠다 위험하다 아 이거 위험하네 위험해 정말 용? 아 레프트 라이트다 어디야 어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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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어어 야 위험했다 위험했어 아 너무 오른쪽인데 빼 빼 빼 빼 빼 빼 오케이 라이트 라이트 어 레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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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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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에이지 한번 쓰고 싶은데 아이스에이지 한번 쓰고 싶은데 제발 닫지마라 너에게 안닫기를 오케이 용용용 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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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오우야 아 이거 어떡하냐 천천히 하자 어 사는게 중요하겠지 아 저 처음에는 아란을 몰라가지고 이렇게 됐지만은 알고나니까는 별거 아니네요 어어 야야야야야 야 이거 몇 분 했냐 오죽이야 궁금하네 아 여유롭게 아이템 하나 있나 한번 봐주고 아예 껴줘야지 글라씨 글라씨 아예 껴줘야지 아 아 그리드팬더도 껴줘 오케이 고소느낌 났어 좋았어 오케이 아 깼다 아주 쉬운거군 몇개 먹으려나 하나도 없어 다섯개 야 아예 껴서 아홉개 나왔다 잘 나갔네 아직 제가 아란을 잘 할지 몰라가지고 좀 답답했던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다 해드렸고 화이팅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란이었습니다 아유 힘들다 지금부터 감사합니다.